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제일 좋아하는 자리. 아... 너무 파괴했어. 쏘려. 얘 진짜 무서워요. 오, 귀여워. 신기하다. 저렇게 안겨 있는구나. 대충 기술이겠어요. 아기 앉는 것처럼 이렇게. 안정감 이렇게. 어머, 어머, 어머. 야, 나 고양아 저기 배가 주는 거. 아, 대지. 근데 사실 이제 고양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원래는 3호에도 닮았다고 팬들이 그러잖아. 아니, 근데 보통 사람한테 너 누구 닮았다라고 하는데 너, 야 너 3호에도 닮았다 이러진 않잖아요. 저는 맨날 웰천기 닮았다는 얘기인데. 되게 많이 듣는데? 난 쥐야. 난 쥐야. 좋은 거네. 상리나 쥐래. 장우는... 제가 사실 스쿠버 할 때 주공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홈킹공. 주공이 뭐예요? 주공이라고 배가 이렇게 둥그렇게 나와서. 그래요? 기현84님도 뭐 있지 않아요? 그냥 황제팽기. 되게 좋았다, 너. 아니에요, 회원님. 동무상이라고 해서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다 있어요. 주공이, 팽기. 주공, 설치료. 주공이, 주공이. 아까 배가 나왔다. 아, 왔다, 왔다. 돈까스 왔다. 밥 먹겠지, 그래도? 너희들 알아서? 신경 쓰이는데 너무. 아, 얘네들 자율 배신이군요? 네. 아, 그림도 고양이네. 고양이 엄청 좋아해, 형. 나 먹는데, 얘들아? 내가 챙겨준 거도 너희들 안... 안 먹는 거야? 아, 저... 와인 냉장고, 근데. 와인 냉장고 그렇게 쓰고 있다고? 저기에 음료수를 넣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온유, 베이비. 짠. 우와. 뭐야 이거. 아, 야. 맛있겠다. 아우, 아침부터 돈까스를. 아, 나도 입맛이 없네. 아, 먹자, 먹자. 먹어야 산다. 먹고 살려간 거지. 아, 맛있겠다. 그거, 그거 치고 잘 드시네요. 제가 좀 맛있게 먹기는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잘 드시네. 근데 잘 먹는 것 같아. 진짜 맛있게 먹는다. 아, 너무 잘 드시는 게. 냉몸이 완전 귀신인데. 냉몸이 귀신인데. 냉몸이 귀신. 아, 지금. 하, 잘 먹었다. 특별히 다이어트는 아예 안 하고. 식단은 진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어떻게 관리를 이렇게 해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게임하다가도. 게임을 막고 싶으면. 그냥 뒤에서 그냥 와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귀엽게 뵀는데. 되게 남성적인 호르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장우 회원님 남성 호르몬에 꽂혀가지고. 왜요? 무슨 가루를 왜 이렇게 호르몬에 꽂혔어? 형이 지금 곱창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곱창. 곱창 슬림프. 남성 호르몬이 안 나와서. 그리고 허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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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세계 맞죠 형. 허벅지로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허벅지로.